세이브하고요 세이브하고요 뭐하세요 아 야 선 넘는다 거기서 나를 끌어안어 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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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세요 아 짜증나 죽겠네 나도 풀피 됐어 레벨업 했나봐 얘들아 저기 가자 와라 아직도 새로운게 나온단 말야? 불랑 캡콤 저기 네 친구는 안 데리고 올거니? 친구야? 저기요 친구 좀 데려와 그래 그리고 총 하나 내놔봐 어 나 총 좀 써서 그거 좀 하자 그거 하나 만들어보자 일로와 그만 좀 물리세요 쟤는 군인 맞냐 쟤? 아 다쳐서 저러 그런거구나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 보민형도 만들자 아사리 그냥 만드는 김에 합류 개범처럼 먹기도 좀 드시게 하고 빨리 와봐 아 아 너무 씨 야 둘 다 죽어 그냥 나 그냥 메인 깰거야 어 나 시간 아까워 바쁜 사람이야 아 웃긴 놈들이네 죽으라 그래 3,6겹치 먹었으면 됐어 난 시간 많이 써줬어 쟤네를 위해서 비겨 비겨 아 내구도 쓰고 싶지 않은데? 아 진정해봐 전기톱과 노를 아우씨 꺼져 아 좀 비키세요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아요 아휴 귀찮아 죽겠네 드럽게 뭐라 하여간 저기 돌아서 차 끌고 갈걸 아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다 차 있었는데 차 먹으려고 세이브한 데로 간건데 존브렉스 파는 사람 없겠다 생각보니까 여기 게임 이렇게 돼서 그럴거 아니야 군인들은 죽어 알아서 몰라 나는 모르는 일이야 이렇게 많이 때렸는데 둘밖에 안 죽냐 군인들 내가 죽이고 올걸 어 어떻게 왔어 안와도 되는데 옥상으로 가려는 것 같다 옥상에서 헬기 타고 도망갈라나보네 그래도 왠지 배신당해서 죽을 것 같은데 계속 둘 중 하나만 살리면 되지 뭐 이 위기 상황에 생각보다 잘 쫓아와줬어 저 정도로 쫓아온 쫓아온 능력이 있다면은 데려갈만 할지 모르겠어 아 물론 내가 가진 음식을 줄 생각은 없지만 한번 줄까? 음식 많잖아 뭐고 간 동영인끼리 아 미친 음식을 안 먹는다고? 죽어라 거기서 그냥 물려서 이거 타고 가는거네 야 혼자 잘 풀고 나온다 야 비켜 어? 이동 화면이 뭔가 쎄하다? 막 타냐 진짜? 마지막이냐? 어디 보자 게임 끝낼 것 같은데? 분위기가? 와 이거 음식 있잖아 여기서 싸우는 것 같아 생각에는 너무 많다 인간적으로 좀 좀 심하네 얘네 이거 봐 가재도 있어 별게 다 있네 메인이면은 못 돌아올 것 같은데 얘들아 보충하고 가라는 뜻인가? 좀비가 많았으니까 비키세요 아주 바쁜 사람입니다 벌도 안 먹어 야 야 세이브는 해주지 뭐 원투에 잡으면 되니까 뭐 뭐 뭐 뭐 뭐 뭐 오, 나왔어. 우리는 정치적인ried 있는 방법으로 해直고 있는 걸까서 정치적인 소송을 받으려고 해. 우리는 todas악의 도락을 안하잖아, 척. 많은 도락을 만들지 못하잖아. 널 인사벨레호 도와드릴 수 있을지. 그리고 티케이의 젠장한 젠장은 이사벨레호가 1편에 나온 여자죠? 너가 수행이 없나? 은행으로 가리고 went off.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거해. 그냥 저장했었고. 그들의 작업, 저희는. 설마 코미디 노선에서 정치풍자로 갈아탄거냐? 어찌됐든 한판 뜨자고 어... 야 왔어? 쫄다고? 야 여기도 먹을 거 많다 패턴 좀 보고 싶은데 나 세이브 안해서 어딘지 모르겠어 저기 어? 아 나 왜 이렇게 눈 아프지? 아 눈 왜 이렇게 아프지? 아... 아 됐다 어딨는 거냐 그래서 그게 어딨는 거야? 나 안 보여 위에 있는 거야 그냥? 내려온 거 아니었어? 아니 잠깐만 이거 좀 위험한 거 같은데? 게임이 의도가 보이는데 살짝? 아 야 역시 대역군이라 이 말인가 훌륭하구만 하지만 점프 공격이 있다면 어떨까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잠깐만 아 야 이거 반칙이야 다 막아버리면 나 어쩌라고 아니 반칙이야 진짜 이거 어떻게 이겨 그러면 그것은 아 맨손으로 쏴면 되는 건가? 꺼져 아어어어어어vio어엱어어어엉 젤라 아파 빨리 올라와봐 친구야 그렇게 센거 같진 않은데? 와 이거 바닥을 깨버리네 아주 웬빌리버버라는 녀석이구나 때리는 법만 알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던져서 잡아야 되나봐 그냥 돈 주는거 완전 때리는게 완전 무효 칼로 한번 싸워보자 칼 좀 빠르잖아 아 이거 안되나봐 그냥 아예 너무 무적인데 쟤 한번 전투기술을 사용해볼까 그럼 나 드롭퓨프 한번 아 잠깐만요 이거 드롭퓨프 한번 가자 아 거리가 확보가 안된다 아 그래도 왼손이면 내가 이겨야지 그렇지 오 야 통한다 이건가본데 음 개약함 이미 나는 차단해버렸어 너에 대한 파이퍼블 어쭈 어쭈 같이 한번 구르시겠다 응 안돼 상대를 박아며 덤벼 한국인한테는 안 통하는 난이도다 야 안되겠다 야 음 한국인한테는 안돼요 역시 일본 게임이야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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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너무 귀찮게 구는거 아니니 인간적으로 그만해라 다른 기술 쓴다 그냥 발작이 쓴다 이러면 그렇지 이것이 간보기 어쭈 맞다이를 뜨시겠다 안되지 거의 연어야 연어 뛰어오르는 주기수가 남다리다고 기다려봐 식사타임이야 먹고 싸워야 싸울때도 싸우더라도 이게 약간의 무적 판정이 있어서 더 괜찮은거 같애 넘어졌을때 탈구는 안당하니까 거기다가 너무 약해 지금 얘 앗 대인 욕심냈다 아 뭐야 뭐야 잠깐만 잠깐만 뭔소리야 그만해라 어디서 거의 유도미사일 아 이거 좀 빨랐다 어디서 발차기 그럴줄 알았지 그럴줄 알고 타임포를 좀 끊어놨지 아 이거 안통하지 어이구 어디서 어디서 뭐야 쟤도 같이 죽이려고 보낸거 아니었어 쟤도 같이 죽이려고 보낸거 아니었어 아 너무 시끄럽다 뭐야 이거 지금 방불방이들 시끄러도 돼? 방불방이들 시끄러도 돼? 우리는 좋은 사람이야 쟈크 넌 넌 아 아 아 찰 ㄱㄹㄹㄹㄹㄹㄹㅇ ㄱ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ㅇㄹㄹㄹㄹㄹㄹㅇㄹ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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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ㅇㄹㄹㄹㄹㄹㄹ foolish 잘 싸우는데? 야 근데 매력은 확실히 프랭크 보다 처크린이 낫다 2.6 액션 뉴스. This is Chuck Green. You want the scoop of a lifetime? There's a bunker full of survivors in Fortune City. And I've got the proof of what happened here. I need rescue choppers. I need them right now. I need to get the proof of what happened here. 도전까지 달성, 범죄 경력, 말쏘. 그냥 끝나나 봐? Secret 같은 거 없나 봐. 아 뭐 누가 드릴즈를 바로 위에서 하나 왜 이렇게 아니 엔딩인데 엔딩인데 도라이버지를 야 뭔 일이냐 야 혹시 TK한테 약을 주면은 엔딩이 바뀌나? ент 아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어 컴온! I can't wait anymore! 야... 대응하지 못한 미국 정부의 폭격기 편대를 파견했습니다. 이로 인해 생명을 죽지 않은 전쟁이 사라지는 생명자들은 폭격 직전에 구조됐습니다. 민간이 수송한 헬리콥터의 등장으로 폭탄이 터지기 전에 대피소 생존자들이 재빨리 구출되었습니다. 스테이지 포사이드가 제공한 진검 1층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진짜 기소는 모두 취소됐고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다. 행존자본 확인되지 않았다. 좀비들이 습박당한건지 화면폭탄을 맞아 죽은건지 아직 알 수가 없다. 행운의 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가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랐으며 야 이거 봐야겠죠? 어 준 다음꺼 게임엔딩 A 아 준 다음이 시크릿엔딩인거 같아 생각에는 뭐 나왔다 모자랑 저거 보이는거 나왔는데? 그러면은 다음에 봅시다 오늘 많이 했으니까 다음에 시크릿엔딩 있는거 같으니까 보도록 하죠 아냐 그냥 보자 같이 아 지금 위에서 계속 공사해가지고 지금 가능한지 모르겠네 아 어따 저장해야되지 여기다 할까 그냥 엔딩 A 엔딩 A 해보자 아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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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음량좀 확인하겠습니다 아 이제 끝났나? 아 더럽게 오래 드릴질하네 저거 일단은 얘 대학 주자 아하 이거 어떻게 엔딩 볼 때 맞춰가지고 드릴질래 바로 위에서 하나봐요 진동을 보니까 방금방 바로 위 안에도 드릴 돌리나본데 일단은 존브렉스는 얘기죠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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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편집해서 그냥 바로 엔딩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점으로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s 엔딩 이제 tk한테 존브렉스를 준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또 드릴소리가 들리면은 위층에서 드릴을 하는것 같더라구요 그러면 이제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아까 확인해보니까 드릴소리가 내가 말하는 소리만큼 크네요 큰 났네요 본 장면이 지금 한번 더 보죠 여기는 그래야지 몰입이 되니까 3 3 4 4 4 5 4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 need rescue jobs, and I need them right now. 야, 여기서 이제 갈리는 거죠? 어, 이 로딩 받고 여기서부터 이제 엔딩 갈리는 것 같거든요. 뭐야? 아, 티케이가 데리고 있나 보다. 아... 시크릿 엔딩 하려면은 진행해야 되나 보구나. 아... 티케이가 있다면 병실이죠. 드릴 소리 들려서 방금 껐습니다. 마이크를. 아... 아... 으... 으... 윽... 으... 으... 윽... 으... 으... earthquake- 네... 야 뭐야, 이렇게 끊나? TK때문에 딸 잃고 끝나는거야? 어 잠깐만 아 아니 아니 아니지 크레딧만 나온거지? 저장으로 계속하기가 있네 여기다 하자 진행 좀 길거 같으니까 어 우리 방종 하죠? 어 일단은 여기서 끊고 영상은 다음에 이어서 보는걸로 하겠습니다